힘들지? 박 부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누가 일말이여? 무궁아 말이여 무궁아 박 부장이 툴툴거리던데 왜 그렇게 화는 내고 그랬소? 무슨 경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무슨 경이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절대 들어주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좋으면서 뭔 정리를 하겠다고? 사랑하는 것도 젊어서 한때다 자팀장아 너무 용서지 말어 그게 참아진다고 참아지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 무궁아는 섭섭하다고 난리겠구만 아휴 사나이 우는 가슴을 누가 알겠냐 이거 어떡해요 저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돼서 그러게요 여자한테 뺨은 좀 맞고 다녔지만 저자 주먹에 입 터지긴 처음이네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늙어요 미안한데요 고맙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시나? 나 진도연씨가 설레지가 않아요 아휴 잽도 모자라서 어퍼컷을 날리시네 아 그래도 뭐 옛날처럼 내가 밉고 재수없진 않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 아닌가? 나 사람 쉽게 좋아하지도 쉽게 있지도 못해요 8년만이었어요 나 그래도 뭐 어쨌든 다른 사람 좋아하게 됐잖아요 진도연씨 기다릴게요 8년이든 80년이든 기다리면 되지 뭐 한 번 escape 하루가 가고 더해질 그리움에 터지는 눈 또 나를 위해